xsfm입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이게 전두환 발언 물론 민주당 그 얘기를 해봅시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두환 발언 다 들으면 풀텍스 다 들으면 그게 전두환이 잘했다가 아니고 전두환이 진짜 잘못하고 진짜 다 못했는데 하나 잘한 거 하라면 경제를 삼저호왕의 사람을 잘 써가지고 경제를 잘 그래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했다. 그 자리가 대구, 경북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공과를 갑자기 논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말들이잖아요.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잘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설명했지만 대중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거는 좋은 말인데 하나만 한 말을 백마디를 해도 자극적인 말 플러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다. 그럼 그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규제와 규범이 있고 사회적으로 윤리의식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낮에 길에 노상방료를 하지 않듯이 웬만한 언론인들은 A는 B다라고 말한 걸 A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세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그 이상향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사실하고 동의하는 건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렇죠. XSFM입니다.